네. 강한 신념은 모든 꿈을 이루게 한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신념이라는 거는 강한 신념은 아까 미래의 꿈을 믿는 거죠. 반드시 된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된다. 이런 사람은 뭘 해도 다 성공해요. 학원 중에 이런 거 있죠. 나는 뭘 하든 성공한다. 나는 어딜 가든 번창한다. 나는 어딜 가든 성공한다. 이런 학원을 써주는 게 좋아요. 강한 신념이 꿈을 이루는 게 강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 그게 어쨌든 될 때까지 할 거니까 될 때까지 하니까 된다는 아까 여기 무한지성 나를 끌어온 유전자 있잖아요. 무한지성이 얘는 믿으니까 그 무한지성이 알아서 꿈에 관련된 장소나 모든 소스 망상활성화계를 선생님한테 다 배치시켜요. 주변에서 도와준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없고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잠재의식은 활동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잠재의식은 아까 과거에서부터 계속 들어간 프로그램대로 계속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있는 생각을 바꿀 생각도 없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이 죽을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 살 버릇 여덤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바뀌려면 정말로 엄청난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정신이 완전히 책을 한 번 읽어가지고 정말로 이게 한 권을 딱 읽었는데 한 줄의 어떤 거에서 내가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바뀌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내가 잘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인류의 그런 맹수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적이 있어라는 그게 있으면 내 안에서 아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래서 나는 안전해라는 학원이 되게 중요해요. I am safe. 난 안전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 도전을 못하는 게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안전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되게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안해요. DNA 때문에 그렇죠. 내재되는 불안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크릿에서 이제 물질로 사람들이 이제 다 끌어당겼는데 아 그게 이제 십 몇 년 지나니까는 알아차림이더라. 그러니까 약간 좀 의식이 높은 정신적인 스승들이 야 시크릿은 진짜로 그거는 알아차림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쳐내주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의 상태 공의 상태 감사함의 상태 정말 명상을 많이 하면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 그냥 딱 생각하면 그 자리에 나타나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작가님 자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잠재의식에 맡긴다 이렇게 말하고 주무시나요? 그러면 항상 자기 전에 항상 저는 미래학과 8가지 의식을 맨날 하죠. 그걸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해요. 이 모든 것을 잠재의식에 맡긴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모든 거는 본인의 꿈이 무한지성이 알아서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해 라고 하면 한정짓는 거잖아요. 그 생활을 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다 맡겨버리고 편히 자고 있으면 알아서 더 좋은 방식으로 더 좋게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이렇게 돼야 돼 하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잠재의식에 맡긴다 내어 맡긴다 놓아버린다 이게 끌어당김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집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도자 조적경에도 그렇고 레스터 레벤슨도 그렇고 모든 자기 계발사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은 하긴 하는데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집착하는 건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평화로운 상태에서 여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집착하고 뭔가 있으면 되더라도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이렇게 되면 이게 되더라도 계속 진입받아버려요. 그런데 내가 아닌 뭔가 어떤 다른 존재가 나를 지금 다 이끌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존재가 하고 있는데 그 마음 안에 탁 다 집어넣어버리고 나는 잠을 편히 자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꿈을 꾸지 말고 꿈을 꿔도 이제 이 무한지성이 주는 딱 직감의 꿈을 꿔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직감이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꿈이 아니라 팍 끝난 거지 하루 중에 있었던 막 혼났던 일 이런 걸로는 나의 그런 거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맡긴다 뿐만 아니라 저기 50조 조만장자 그 댄페냐도 그랬듯이 항상 화건하고 기도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일기를 쓰고 그러니까 일기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한 세 줄 정도 감사한 거 있잖아요. 오늘 이건보 선생님이 너무 성장해서 감사했고 커피 같이 마셔서 같이 대화해서 이거 세 줄만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아 뭐 이렇게 내일 해야 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적고 그러니까 맡긴다 이런 말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자기 일기장에다가 내일 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거 딱 하나 적고 이것들을 그냥 나는 이제 편하게 자니까 알아서 이렇게 맡겨서 알아서 내일 되면 잘 되겠지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야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의식대로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엄마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잘 때 애들한테 소리치고 자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맨날 안 자냐고 애들한테 그래서 맨날 분노한 상태에서 자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엄마들이. 그래서 이 여성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잠을 편하게 자게끔 집 안에서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가장 행복하게 자야 돼요.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갖고 싶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거 항상 이미지 시각화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사업을 해서 10억을 벌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 사업에 지착을 해서 뭔가 사업에서 실패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10억을 가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고 싶은 거 직관적인 걸 따라가다 보면 그렇죠. 그 10억이 갑자기 로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 생각대로 사업이 잘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보험금을 달 수도 있고 그 방법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할지는. 하지만 10억이 가진 나는 확실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확실해요. 그것이 진짜로 그 무식 깊이 나는 정말 이것을 의심 없이 믿을 때 정말 근데 내일이라도 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니까 그 믿음이 진짜 확실하면 그 무한지성이 얘는 진짜 믿었네 하면 싹 줘버려요. 근데 이제 돈은 솔직히 약간 먹고 자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100끼를 하루에 먹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 3끼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은 어느 순간 뭔가 약간 먹고 의식주가 해결될 정도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세상에 뭔가 기여하고 뭐 봉사를 하겠다. 뭐 국가 뭐 뭐 의사회나 뭐 이렇게 뭐 가난한 지역이나 구조활동 이런 걸 하겠다는 거는 뭐 오드리 헤픈처럼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는 사람은요. 무한지성이 그냥 도와줘요. 잘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벌어서 10억이라는 돈을 벌어서 뭘 할 거지. 근데 만약 개인의 욕구를 채우고 사치하겠다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치를 하고 나서 불만족스러워가지고 공허함에서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자선가가 많은 이유는 이 돈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내보내요. 내보내요. 그래서 많이 기부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는 그게 이제 관례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약간 영성이 좀 높아가지고 그냥 감사를 해서 끌어당겼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하면요. 누구한테 베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베푸는 게 꼭 돈이 아니라 천 원이 있더라도 같이 커피를 사줄 수 있죠. 근데 내가 이건 벗어내요. 아까 되게 대학했을 때 웃겼다 했는데 그 먹어서 되게 기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해봐요. 또 재미있는 거 어떤 거요? 아주 따뜻했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이런 거. 행복했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은 이제 대학교 때 책을 읽었을 때. 도서관에서 책 보는. 그때 막 아무 생각 없이 딱 비워져서 그 몰입해있었죠. 그것이 행복이거든요. 그럼 그때 딱 장면 보이죠. 도서관하고 서가하고 색상 있는 거. 그것이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유튜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 모셔가지고 알리고 책도 이렇게 사시고 나중에 이제 어떤 도서를 이렇게 제 3국에 넥슨 지도자도 그랬더만 보니까 그것처럼 책을 좋아하면 책에 관련된 일을 하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해서 책도 쓰고 책을 만든 근데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가슴 떨린다는 건 뭐냐면 가슴이 떨려서 하루 종일 가슴이 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넘치죠. 넘치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슴이 떨린다는 건 아까 좋아하는 일하고 이렇게 그런 잘하는 일을 얘기했지만 가슴이 떨리는 일을 하면 어떤 힘든 역경이 와도요. 이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면 돼요. 내가 뭔가를 힘들게 막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래도 계속 하고 있고 뭔가 사명에 의해서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자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거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개의 도살장에 개가 끌려가는 것처럼 우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런데 잘하고 좋아하는 거가 대가 같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처음에 태어나서 달란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들은 운동해야 되는데 앉아서 공발을 잡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들이 어렸을 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첫 애가 9개월 때 애가 공을 정확하게 찼어요. 애가 동그란 걸 되게 공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되게 많이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운동 쪽으로 가서 결국에는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안 시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경기장 가려고 그러면 지가 다 깨우지도 않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가만히 나벼둬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공부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이 아 영수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아니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보라고 그러면 아이들은 보컬을 좋아한다는 그러면 얘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걸 시키라 했더니 아 그러면 국영수가 떨어지잖아요. 아니 좋아하는 거를 그냥 부모가 이렇게 해서 뒤에 서포트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삶이 이렇게 지금 이 순간도 다 완벽하고 좋지만 성장하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깊은 곳에 성장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미라클모닝을 운영하면서 사람들한테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하면 전부 다 다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고 자기 시간 갖고 싶고 자기를 찾기 위해서 아니 이미 다들 살아 있으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대학 교육 받고 전부 다 이렇게 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자꾸만 자기 개발을 할까요? 인간의 깊은 그기에는 진화됐잖아요. 사람들이 진화를. 네안데르탈리네에서 이렇게 진화됐어. 이제 AI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계속 뭔가 성장을 하고 하루 종일 보는 게 SNS에서 성장하는 모습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그게 그러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잠재의식의 욕구가 있어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계속 새로운 책을 보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그걸 지혜로 이렇게 지혜는 이제 행동해가지고 그걸 내 걸로 체득을 하면 그것이 이제 지혜가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영성가들이나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읽은 다음에 와 그때 뭐 이렇게 책을 델리는 된다 이래가지고 그 마이클 싱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모델이 내 모델이라서 비행기 푸고 나서 바로 갔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주소도 없고 그냥 만났죠. 그리고 전 세계에 달은 분 한 분 있거든요. 아장관을 태국에 깨달은 선생님이 있어요. 코브라도 이렇게 쪼아리고 가는 그분. 누가 거기 가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바로 비행기 표를 끄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가슴이 떨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행동을 바로 하는가가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을 보고 싶은데 하이 지금 더 자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별로 돈 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이러고 싶은데 나중에 어떤 때가 와서 정말 그것이 원한다. 창업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해서 그런다. 그러면 하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이제 쉬운 말로 간절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절함이죠. 그런데 우리는 간절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몸을 자꾸만 괴롭혀요. 막 오늘 마라톤을 뛴다든지 그래서 이제 간절하게 힘들게 탁 자고 일어나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래서 이제 몸을 자꾸만 많이 움직이려는 이유는 뭐냐면 잠재의식은 약간 몸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몸이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몸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의 무의식적인 정보가 자꾸 부정적인 게 많은 사람들은 엉덩이가 빨리 안 떼요. 행동하러 가야 되는데 이미 아이고 뭘 해 하면서 이제 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안 하죠. 의심이 딱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내일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켜가지고 오늘부터 1초라도 딱 해가지고 바로 해야죠. 나 안녕하십니까 이거라도 녹음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작이 반인 거죠. 맞습니다. 그 아침마다 명상 하시잖아요 이제. 네. 그 명상이 이제 잠재의식의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비밀이다 하셨어요. 이게 일단은 풍요로움을 끌어당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풍요라는 건 우리가 뭐예요? 지금 풍요. 지금 자연에 있는 수증기도 풍요고 하늘에 있는 구름도 풍요고 지금 공기도 풍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본질을 잃고 막 돈의 액수가 풍요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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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거가 풍요라고 자꾸만 생각해서 그거 돈에 집착하면 돈을 많이 벌어도요. 아까 뭐 100억을 벌고 천억을 벌어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말했듯이 아까 밥 세 끼 먹고 그거 이상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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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수명도 정해져 있고 먹는 것도 정해져 있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풍요로움이라는 거는 이 자연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한테 기여하고 싶다. 그다음에 지금 나의 능력이 이거지만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한테 기여하고 싶다. 그러면 명상을 통해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을 뜨고 있으면요.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눈을 감아보세요. 이게 자는 상태거든요. 눈을 감으면 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내면 깊이 있는 게 계속 떠올라요. 그러니까 생각을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내 꿈이 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말이 너무 많이 시끄럽게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잠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잠의 상태로.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루에 3분 정도로 이렇게 하면 우리 잠을 잘 때 어떻게 돼요? 똑바로 자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청추가 똑바로 정렬이 되어서 이제 가지런히 이제 뭔가 치유하고 이제 낮 동안에 쌓여있던 모든 어떤 그런 피로물질을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명상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한 시간 이게 아니라 물론 뭐 매국의 명상가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분이라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릎 위에 손을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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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자 자세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숨을 그냥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고요하게. 그러면 이게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화로워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숨을 쉬어지고 있지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나를 보는 아까 그 무한지성 있죠. 거기에서 뭔가 탁탁 이미지를 뭔가 준다니까요. 명상을 많이 하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처음 명상하는 사람은 과거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지금 여기로 안 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에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거를 하는 가운데 이게 너무 힘들면 처음에 30초 그 다음에 1분 그 다음에 2분 3분 해가지고 시간을 자꾸만 늘려서 이렇게 소리를 다 끄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상을 진짜 좋은 곳에 하고 있으면 잠을 자는 거라고 잠자고 일어나서 푹 자고 일어나서 개혼할 때 있잖아요. 그런 똑같아요. 이런 걸 하려면 또 이것도 훈련이죠. 아 그렇죠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왜 어떤 그런 막 선승들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좋은 곳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다 끊고 이렇게 선수행만 하느냐 이게 인류 대대로 무의식에서 내려온 이 수많은 이 업이나 이런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올바른 진리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자꾸만 하니까는 그걸 다 끊기 위해서 속세랑 다 끊고 이제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선정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요즘에 명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정말 풍요로운 거구나. 그래서 굳이 지금 이 상태가 만족스러우니까 오면 좋고 많이 벌면 좋잖아요. 좋고 안 와도 좋고 이런 상태가 이제 명상인 거죠.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잠재의식이 내 삶을 바꾸는 핵심이 킨 것 같아요. 이게 안 바뀌면 삶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의 특징이 두 가지 변화시키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긍정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계속 열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나의 큰 충격이 와야 된다는 거 약간 변화 그러니까 역경이 오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큰 사람이 공자가 하늘이 노자가 그랬나? 하늘이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되려면 엄청나게 크게 한 번 친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쳐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이겨내서 역경을 건드리는 그릇이 되는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때 아싸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강해지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무한지성이 선도 있고 악이 있는데 이 악 이거를 실험해서 이 선이 이거를 이겨버리면 합체해가지고 완전히 가버리는 거죠. 좋은 쪽으로. 그리고 잠재의식을 좀 강력하게 바꾸는 말이 있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있죠. 네 그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루이스에이가 얘기한 모든 건 다 괜찮아. 모든 건 다 좋아. 왜? 스님들도 얘기했듯이 이 컵이라는 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냥 컵으로 존재할 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야 이거는 종이니까는 야 몸에 아냐 환경 몸에 이게 뭐 얼마나 안 좋은 성광수의 문제냐 아니야 이렇게 긍정적인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나한테 사랑했다 야 이 컵 진짜 나한테 물을 주면서 시원하게 마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마시는 사람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다르죠. 다르죠. 그러면 근데 이 컵 자체는 조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좋은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게 나한테 왔을 때 좋은 거로 바뀌어요. 그래서 all is well하고 all is good이 있어요. 모든 건 다 괜찮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솔직히 이때까지 지구가 탄생을 해서 지각변동을 해서 블랙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왔지만 이때까지 지구의 질서가 어지럽혀진 지역이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죠. 갈 건 다 가고 자연스럽게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지금 잘 되고 있고 나는 잘 될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거지 혹은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왔잖아요. 엄마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벌레로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물로 태어나서 죽임을 당해서 거기 소고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성과해요. 모든 건 다 좋고 모든 건 다 괜찮아.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너 괜찮아라고 얘기해 줄 수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모든 건 사실 좋고 나쁨이 없는 건데 그렇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아까 사람을 만드시듯이 이렇게 맛있는 그렇죠. 그렇죠. 물주기에는 아주 감사한 어떤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컵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도 봤을 때 아이들이 나한테 만약에 어렸을 때 부모가 주입한 대로 너 같은 거는 태어나지 말았었어야 돼. 이런 말을 갖다 주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 세상에 없게 되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잡으면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전부 다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정말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야. 그거가 잘 안 되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아이를 믿어준다고 하는 그거를 내면에서 그냥 파동으로 보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라는 건 판단이고 환상이네요. 환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쪼개고 쪼개고 보면 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게만 보면 모든 게 좋은 거 예. 예. 그거예요. 그게 관찰자 효과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요. 다 그래서 책에 보면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은 만나지 마라. 너 친구가 중요하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빌게이츠도 엄마가 되게 관리를 많이 했어요. 시간 관리하고 막 좋은 친구만 만나게 하고 아마 이제 이 책을 좀 보시는 분들이 시각화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시각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연습 방법. 연습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그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하는 거죠. 어떤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하는 거죠? 뭐 뭐 그러니까 그 집을 좀 이쁘게 꾸미고 싶은 거는 리빙 센스나 그 다음 몸을 좀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거는 멘스 헬스 이런 거 잡지 있죠. 좋은 이미지를 계속 인식을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안 떠올리니까 그런 걸 접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TV나 이런 데서는 막 재앙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그게 다 막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놀드 슈얼젠네고 이 사람이 그 사람도 그런 거 시각할 달인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이렇게 운동해서 만들 때 자기 방을 뭘로 도매냐면 근육질 빵빵한 이런 사람들 도매를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도 구독자 얼마큼 되겠다 하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변에 야 뭐 좀 다른 거 해봐라 하면서 막 뭐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그건 커트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거니까 그래서 약간 조 비테일 박사도 그렇고 우리가 비전보드에 막 사람들이 뭘 다 붙이려잖아요. 집도 붙이고 차도 붙이고 그러면 잘 안 놔요. 자기가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걸 이룬 경험을 딱 한 다음에 계속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거 떼고 그다음 거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먼저 몸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한 몸을 가진 분들의 그런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나중에 뭔가를 하게끔 하는 어떤 시각화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래가 하고 지금하고 과거 상상이 같이 있는 거니까 지금 그걸 보면서 지금 요사할 때에서 그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의 백반장자가 목표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녹음을 해서 들으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녹으면서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자 백반장자가 되라는 거는 아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스라는 게 뭐냐면 라스는 망상활성화거든요. 근데 진짜로 자기가 이걸 원하는지를 봐야 돼요. 백반장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백반장자죠. 그것마도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말로 원하시는 분들은 100억이라는 아니 10억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부자를 살 수 있을까. 10억이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켜요. 10억이라는 거. 10억이 공 몇 개예요? 10억이요? 9개? 9개인가? 9개인 것 같은데요. 10억? 9개네요. 9개. 9개. 이거를 계속 그걸 이미지로 떠올리시고 그다음에 학원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쓴 거 있지만 나는 백반장자가 언제까지 된다라고 10억을 언제까지 모은다라를 만트라처럼 연불하듯이 이렇게 모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가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런 거 누가 불러서 엄마 봤죠? 일어나라. 이러면 이게 딱 깨져요. 깨지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원하는 분들은 자기가 그걸 녹음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걸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상기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녹음해서 자기 전에 듣고 이러면 이제 잠재의식에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로 이거를 원하느냐 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 이거에 맞는 아까 무한지성이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가장 안전하게 벌고 싶으면 아까 말한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10억이라는 돈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뭔가 큰 게 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게 정말 순리대로 벌고 싶으면 1년에 얼마를 모은다. 2년에 얼마를 모은다. 5년을 목표로 세우고 이게 돈은 이게 중력이니까 1년에는 3,125만 원 이렇게 벌고 2년에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금년 중에 금년 중에 자산을 두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얼마를 번다. 이런 식으로 확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1억을 모으고 싶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나는 금년 중에 얼마를 모으고 내년에는 얼마를 모을 거야. 라는 거를 확언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이거를 진짜로 모을 때까지 이렇게 은행에다가 혹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곳에다가 뭐 통장 이런 것들을 안 쓰는 통장에다 적어가지고 딱 붙여놓은 비정보드에다 붙여놓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 돈 10억이라는 돈을 5만 원짜리가 10억이 달려면 한 몇 장이냐 몇 천 장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재단하는 이런 데에다가 5만 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5만짜리를 위에다 놓고 재단해가지고 실제로 돈 이렇게 시각하는 방법이에요. 올려놓고 이렇게 딱 그걸 보면서 이 정도의 금액 그거나 하면서 매일매일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10억이 있을 때 난 뭘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과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10억을 통해서 내가 학교를 짓겠다. 아니면 구호활동을 하겠다. 혹은 내가 유튜브 학원을 만들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난 도서관을 짓겠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계획 없이 그냥 1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연히 그러면 10억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되게 고통스럽게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항상 얘기했지만 미라클 맵에서 얘기했지만 나는 이 모든 꿈을 평화롭고 여유롭고 건강하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조화롭고 만족스럽게 이 말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거나 짬뽕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왔을 때 좋은 것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도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주에 수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거니까. 책을 보면 다 나와있어요. 책에. 그리고 백만장자가 목표라면 백만장자가 쓴 책들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백만장자가 쓴 책에서 백만장자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백만장자 하브웨커에 백만장자 마인드가 있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슴에 손을 두고 나는 내 인생의 부는 내가 창조한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가슴에 손을 얹어라. 머리에다 손을 대라. 근데 사람들이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세미나 가서 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다 벌어요. 거기 세미나 시키니까 하잖아. 세미나 가면 하죠. 세미나 가면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들 이게 뭐야 하는데 이게 손의 에너지하고 가슴의 에너지하고 진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한 번만 해도 그런 돈이 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이게 뭐야 하는 순간에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백만장자는 끝인 거죠. 이게 뭐야 하는 사람이 나중에 진짜로 간절하게 원할 때는 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뭐든지 어린아이 같이처럼 순수한 마음 이런 거를 다 강조해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깨달으면 뭐냐 밥 먹을 때 밥 먹게 되고 똥 쌀 때 똥 싸고 잘 때 자고 이거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밥 먹을 때 밥만 먹나요? 딴 생각도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도 보고 그러니까 못 깨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깨달음이 뭐예요? 하면은 잠 잘 자고 그렇죠. 근데 저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이렇게 물 마십니다. 이래지마. 너는 지금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넌 물을 마시고 있지 않아. 넌 밥을 먹고 싶지 않아. 생각이 과거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도 저걸 보면서 유튜브 구독자들이 보겠지 하면서 나는 우리 회원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순간에 말만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약간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은 어렸을 때 다 보면 보도셰프도 그렇고 저기 뭐야 하브 에코도 그렇고 어렸을 때 그런 환경이 좀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주변에 보좌 아빠가 있었고 로봇 교수께도 있었어요. 부자 아빠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교수예요. 박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환경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정말 가난해서 이렇게 뭔가 하겠다 하는 거는 부모가 진짜로 이 아이를 믿어준 사람들이죠. 링컨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 아이가 정말로 가난했는데 부모가 믿어주면 아이는 그렇게 변호사가 되기도 해요. 뭔가 작가님은 그러면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뭔가 불가능한 것들을 실제 실현시킨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저는 루이스에이 전문 변혁가니까 제가 15년 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왜냐하면 부모의 의식대로 아이를 그대로 키우는 거니까 아이를 키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외숙모가 모신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아이를 키울 때 그래서 그거 책을 쓰신 대상관계이론 미국에 있는 박사가 한 부모 교육을 우리나라 어디 망원동에서 한다더라 가봐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책을 접하면서 루이스에이의 치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 책을 보니까 긍정화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따라 쓰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읽고 그 다음 읽을 때부터는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내가 심리상담하면서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해서 그대로 하라 했죠. 왜냐하면 너무 그때 절실했으니까 애들 키우는 게 나는 잘 키우고 싶은데 부모가 했던 대로 똑같이 애들한테 화내고 있고 막 나는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좋은 장난감 바비 인형도 못 샀는데 얘네들한테 좋은 로봇도 사줬는데 애들이 그냥 그러네 막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죠. 이게 내 안에 화가 많았는데 이게 애들한테 가니까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한지성에 아까 선하고 악이 있었는데 이 악이 부모가 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됐다. 커트시켜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이제 책상 하나 산 게 약간 좀 앤티크하게 그거는 안 버렸는데 이제 이 옷이 이제 나한테 뭔가 작가가 될 거라는 어떤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썼어요. 그게 잠재의식이고 그러니까 루이스 에이는 전 세계 5천만 명 그러니까 제켄필드도 이런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말은요.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역경이 있었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어렸을 때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연구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바뀌었다. 병도 났고 그랬다. 그러면 나는 그걸 따라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해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막 뭘 할 때마다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루이스 에이가 하라는 대로 학원을 막 병문에도 버치고 계속 썼어요. 썼어. 그랬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재의식을 바꿨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을 하고 시각화를 하려는데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계속 계속 책을 읽으면서 저도 한 만 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책을 거의 중학교 때부터 책을 뭔가 바꾸고 싶은데 교본 거에 가서 계속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인삼정경기 같은 경우는 마라톤을 평생 버킷리스트로 풀코스를 한 번 뛰고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다고 했는데 그냥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큰 단계로 철인삼정도 한 번 죽기 전에 해보겠는데 했으니까 한 번 해보자 했는데 대회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철인삼정경기 내가 되게 어렵고 되게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시각화를 했어요. 자기 전에 그 전년도에 통영에서 바다에 뛰어드는 수영하는 장면 띠 이런 소리 듣고 그 다음에 피니쉬 이런 거 라인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통과하고 이런 거를 자기 전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하는 대로 훈련을 한 거죠. 2개월 동안 그런데 가장 내가 완주를 할 수 있겠다라고 딱 온 게 뭐냐면 수독사가 깨달은 선생들이 많은 분인데 새벽에 달리기를 하는데 별똥볼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별똥볼을 0.1초 안에 내 소원을 얘기했을 때 꿈을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완주를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철인 경기 되게 어렵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자하고 또 그러니까 이걸 꼭 이루어달라고 그냥 순간에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를 했는데 그때 뭐가 느껴졌냐면 통영 바다에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차가운 느낌이 확 왔어요. 조셉 모피가 얘기한 독일에 유학 갔을 때 센 뭐라 그러지 독일에는 강이죠. 센 강 라인강 라인강에서 찬바람이 느껴졌던 저도 거기에 들어간 느낌이 딱 왔는데 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시각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는 몸에 반응이 오는데 약간 소름 그래서 딱 2개월 이따 경기를 갔는데 그 바다에서 그 느낌을 그대로 접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완주를 했어요. 그 경험이 정말 시각화를 그러니까 행동을 하되 시각화를 꼭 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자기 전에 쓰고 잤죠. 철인 경기 완주 완주 왜냐면 너무 간절하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번 생에 그냥 딱 한 번만 하고 말자 그리고 너무 말렸어요. 그때 갈 근데 가슴이 떨려서 누가 못 가게 가족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할 거죠. 그래서 그냥 갔거든요. 그때 가슴이 떨리는 거 내가 만약에 그때 안 가고 그냥 밀어놨으면 지금 이제 철인 경기 안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이것도 다 이제 멘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가슴 설레는 멘토가 이제 내가 미래클 모닝을 하면서 세바시를 보면서 오연호 작가 부시파일러 이런 분들이 이제 막 하와이에서 킹코스 철인 경기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계속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요즘에 시각화하고 있는 건 어떤 거 시각화하고 계세요? 이제는 시각화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다 이루어지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 그래서 사람들한테 좋은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고통을 좀 없애주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항상 제 기도는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만 해요.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성장일기 채널이 진짜 성장이 성장이라는 말을 쓰니까 진짜 성장하는 거죠. 성장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자아실현이었거든요. 메슬로우의 맨 먼저 안정의 욕구 그다음에 사랑 인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 이런 거 있거든요. 기어 있고 맨 마지막이 자기 개발인데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또 히로부미한테 이렇게 도시락을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아실현을 욕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가치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자아실현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누구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돈 많이 벌어도 또 배울 게 있으니까 계속 책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성장 읽기 채널을 보고 이렇게 저도 달리기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세요. PPT도 만드셔서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면 어디 무슨 대학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고 선생님한테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되게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아주 다시 이렇게 체크받아서 댓글도 되게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에 관한 것들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를 많이 벌면 거기에 건강도 따라오고 안정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면 많은 사람한테 기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목표에 어떤 그런 금액을 받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 그건 자기 개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의 정도는 자기 개발을 얼만큼 한 정도에 따라서 그냥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 자신이 바뀌어서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게 늘어났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교류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계속 도와주는 사람만 나타나요.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행복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주가 너한테 우호적이냐 이랬을 때 예스라고 얘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다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불행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나 누구나 나를 도와줄 거야 이 상황이 나한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상황에서 좋은 것만이 주어진다고 해서 항상 나는 안전해 라는 화근을 계속하시면 성장일기 채널과 같이 성장하시면서 좋은 유튜버를 보시면서 많이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